한국 기독교학회가 지난 주말 제51차 정기학술대회를 개최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 한국교회는 최우선 과제로서 공공성을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발제자로 나선 서울대 사회학과 이재열 교수는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한국교회는 조직의 관료화와 자원과 권한의 집중 등 제도화의 딜레마 속에서 공공성을 실현하지 못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숭실대 기독교학과 김회건 교수는 한국교회는 지난 팬데믹을 지나면서 교회 울타리를 넘어 전 인류 공동체의 대제사장으로서 연약한 이웃들을 보듬고 중보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전면대 기 설명 후에 늘 resultsял constants. 연역ları 입안에 따라gre 말해줍니다. only 아뢴할 기능이heart培니다.